짤랑짤랑짤랑짤랑 짤랑짤랑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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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보다 넓은 이 마음이 왠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어제도 오늘도 네가 나타난 내 마음을 어둠처럼 흘리고 있는 것 꿈에서던 내 앞에 네가 있는 걸 보면 나란 놈 너를 이기지 못해 힘이 빠져들잖아 너밖에 없는 다른 어떤 누구도 보이질 않아 나 날 보며 웃어준다 진심이 담겨있다 모든 걸 다 버려도 그 모습뿐이란다 그 모습뿐이란다 내가 더 미치는 걸 너라는 존재란다 사랑이란 걸 한 적 없지만 나는 이런 거짓말 같은 바보가 될 줄 몰랐어 넌 나마다 모르는 듯해 그 웃음이 가슴을 울려 난 아직도 속으로 그때 수업 수업 루루 히힣 그냥 아라 공연 딱 정하는 친구들 이제 대표 네, 네, 캐릭터도 한다고 아마 몇 번 더 이렇게 하자 시기도 한다고 이게 이렇게 하자 시기도 한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,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더 미치는 건 넌 하늘 존재란다 애기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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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사랑이 있는 건 갑자기 욕조고 싶다 너네 제거에요 바보가 될 줄 몰랐어 바보가 만원님 바쁘질 않니 무섭질 않니 많이 걱정돼 잠시 나도 네가 보고 싶어 와와와와 이거 어떡하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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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국 딱딱 우리 초등학생 딱딱 어 저희 에이핑크 진짜 좋아해요 지금? 박초롱이야 너무 좋아요 초롱아 언니가 많이 좋아해 초롱아 언니가 많이 좋아해 언니가 좋아해 여보세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아 저 에스코 초롱입니다 네? 난 초롱이가 좋아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네? 네?